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순서 제어와 운영체제에 관한 예상문제들을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 제어에 관한 문제풀이입니다. 1번 매크로와 부프로그램과의 공통점은? 이라고 나왔는데요. 매크로와 부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반복되는 부분을 따로 독립시켜서 놔두고 그것의 이름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죠. 그래서 공통점은 가번에 나오네요. 반복되는 부분을 별도로 작성해서 사용한다는 것이 바로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매크로라는 것은 번역되기 전에 매크로 프로세서라는 것에 의해서 확장이 되고요. 부프로그램은 그대로 컴파일되어서 나중에 콜 리턴 방식으로 동작이 된다는 것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2번 다음과 같은 식의 함수 FX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어떤 것인가? 자 이때 부작용에 대해서는 나번에 있는 것을 읽어주시고요. 그대로 한번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P연산자의 계산 순서에 따라 식의 값이 달라질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이 FX라는 것이 저희가 무엇인지 몰라요. 어떤 식이죠. 그러면 그 식에 덧셈이 있고 곱셈이 있고 여러가지 연산자들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때 그 연산자가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이 식에 대해서 식의 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식과 다른 것에 연산이 있을 경우에는 P연산자의 계산 순서에 따라 식의 값이 달라진다는 것이 부작용이구나 라고 한번 이해하고 가볍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프로세저의 활성화 레코드에 저당되지 않는 것은? 자 액티브 레코드에 들어갈 수 있는 세 가지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복귀 주소, 매개변수, 지역변수라는 것입니다. 이때 복귀 주소, 매개변수, 지역변수 묶어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라번에 있는 비지역변수라는 것이 틀린 것이죠. 그래서 문항을 보실 때요. 틀린 것 또는 맞은 것 그것만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다른 보기들을 더 많이 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4번 별명이 발생하지 않는 매개변수 전달 방식은? 별명이 발생하는 것이 참조에 의한 것과 이름에 의한 것이었죠. 참조에 의한 것이 컬 바이 레퍼런스와 컬 바이 포인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컬 바이 네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레퍼런스 포인터 네임이라는 것이 별명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컬 바이 밸류라는 것이 별명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5번 다음 구조적 제어문 중에서 if문과 성격이 유사한 것은? if문이라는 것은요. 조건에 따라서 실행하는 경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참인 경우와 참이 아닌 경우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if문이 나오는 것을 선택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범부터 라벤에 있는 것 중에서 나에 있는 스위치 케이스문이 선택문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가번, 다번, 라번에 나와 있는 것들은 반복문에 해당합니다. 특히 for문이라는 것은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 while이나 do-while이라는 것은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 반복문으로 사용됩니다. 6번 다음 중 go-to-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go-to-문이라고 나오면요.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특히나 구조적인 프로그래밍에서는 go-to-문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보시면 가번, 라번, 다번은 한 번씩 꼭 읽어두시고요. 라번 볼까요? 구조적 제어문에 속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유지보수가 쉽다고 나오는데요. 반대입니다. 구조적인 프로그램에 속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go-to-문을 사용한다면 이해나 유지보수가 어렵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7번 다음 중 부 프로그램 사용의 장점이 아닌 것은? 부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전체 프로그램의 길이를 줄일 수 있고 따라서 메모리를 적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call-retern이라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스택에 리턴 주소를 저장하거나 또 꺼내오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실행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번에 보시면 프로그램이 실행 속도를 빠르게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실행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매크로를 사용하시는 것이 맞는 방법입니다. 매크로는 반대로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지만 확장을 해주기 때문에 빠르게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8번 크기가 정적으로 결정되는 활성화 레코드는 다음 중 어느 자료 구조에 할당되는가? 활성화 레코드라는 것은요. 스택이라는 공간을 이용한다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9번 다음 중 묵시적 순서 제어에 해당하는 것은? 묵시적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그 순서를 따라주는 것을 말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 규정된 순서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바로 묵시적이고요. 프로그래머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순서를 바꾸는 것이 명시적입니다. 여기 보시면 묵시적이라는 것. 라번에 보시면 언어가 지원하는 우선순위에 맞추어서 연산을 행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묵시적이고요. 가번이나 다번, 라번 보시면 뭔가 이용해서 순서를 바꾸고 있죠. 여기서도 괄호를 이용해서 순서를 바꿨죠. 이런 것은 명시적인 것에 예가 됩니다. 10번 다음 식을 후위 표기법으로 옳게 나타난 것은? 후위 표기로 바꾸기 위해서는 괄호를 처리하시고 그 괄호의 뒤쪽으로 바꾸셔야 되죠. 전의로 하시려면 괄호의 앞쪽, 그 다음에 후위는 괄호의 뒤쪽입니다. 현재 괄호가 a 빼기 b 쪽에 하나 있고요. c 더하기 뒤쪽에 있습니다. 여기에다 추가를 해볼까요? 곱하기 기호가 있네요. 그러면 그 곱하기 기호하고 더하기가 있을 때 곱하기가 먼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괄호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e라는 것과 또 하나 괄호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가장 가까운 괄호의 뒤쪽에다 붙여주시면 돼요. 빼기는 이쪽으로 넘어오고요. b 뒤에 오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는 d 뒤에 오게 되고요. 곱하기는 이쪽 안쪽 괄호, 더하기는 뒤쪽 괄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순서대로 읽어주시면 되는데요. a, b 빼기, c, d 더하기, 그 다음에 곱하기가 오고요. e 더하기가 오죠. 그래서 답은 라 번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눈으로만 보시지 마시고요. 직접 여러분들이 수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는 것과 직접 수행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괄호를 치는 것부터 위치 이동하는 것, 이런 것들을 직접 해보지 않고서는 확실하게 안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11번, 시연에서 주로 사용하는 매개변수 전달 방식은 이것도 암기해 주시면 되는데요. call by value입니다. call by value를 사용했을 때 별명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call by 레퍼런스라든가 이런 개념도 많이 사용은 되고 있습니다. 12번, 다음 중 루프 구조와 관계가 없는 명령어는 루프라는 것은요. 이렇게 반복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반복된다는 것의 개념은 for나 do, loop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는 개념이죠. 케이스라는 것은요, 조건에 따라서 붕괴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케이스입니다. 스위치 케이스에서 보셨죠. 그래서 얘는 선택문이고요, 나머지 세 가지가 반복이기 때문에 가번에 있는 파스칼의 케이스가 다릅니다. 여기서 언어별로 파스칼, 시연어, 포츠란 나왔지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그 명령만 보시면 개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3번, 식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하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식의 구성요소는 연산자와 피연산자로 안고 계시죠. 이때 피연산자는 함수호출과 변수, 상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식의 구성요소로서 연산자, 함수호출, 상수가 맞고 선언문이 틀리다고 한 것이에요. 다시 한번 식의 구성요소는 크게 연산자와 피연산자인데 연산자 속에 함수호출이나 변수나 상수가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if, see, then, s1, else, s2와 같은 제어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만약에 조건 c가 참이면 s1을, 거짓이면 s2를 수행하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c는 조건에 해당하고 참이면 s1, 그 다음에 거짓인 경우에는 s2를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을 복합문이라고 하진 않죠. 그래서 다번이 틀려 있습니다. 15번, 다음에 보기는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나오는데요. 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부 프로그램의 수행이 완전히 종료되기 전에 호출할 수 있는 부 프로그램 여기까지만 읽어도 저희가 이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코어 루틴이죠. 코어 루틴이라는 것이 수행이 완전히 종료되기 전에 호출할 수 있는 부 프로그램입니다. 반면에 서브 루틴이라고 나오는 이것은요. 종료가 완전히 돼야지 다른 것을 호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코어 루틴 개념을 이해를 해두시고요. 나머지 부분도 한번씩은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풀어드릴 때 저는 중요한 부분만 짚어드리지만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정독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험 보러 가셔서도 문제 전체를 정독하는 그런 것이 좋습니다. 이미 안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가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틀리는 것들이 3개에서 4개는 되거든요. 그럼 3개에서 4개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정말로 꼼꼼하게 읽어주시고 정말 확실한 답을 찾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관을 잘 들여주셔야 되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6번 형식 매개변수와 실매개변수의 대응이 호출문과 부 프로그램의 정의에 나타나는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위치 대응법입니다. 이거는 용어를 하나 봐주시고요. 요소의 선택과 삭제는 한쪽에서, 삽입은 다른 쪽에서 일어나도록 제안한 자료구조는 저희가 자료구조에서는 Q하고 스택밖에 배우지 않았죠. Q는 P4, 스택은 리4라고 해서 First in, First out은 Q고요. Last in, First out이라는 것은 스택 구조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Q라는 것은 스케줄링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스택은 어떤 복귀 주소 같은 것을 기억하는 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Q가 되겠습니다. 18번 다음 플로트 차트는 어느 제어문에 대한 것입니까? 그래서 조건 나오고요. 참인 경우 문장일을, 거짓인 경우는 다른 조건을, 또 그 조건이 참인 경우는 문장을, 또 거짓인 경우는 다른 것을 시행하는. 이것은요. else if 문입니다. 거짓인 경우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else라는 것은 거짓인 경우에 라는 뜻이기 때문에 답원에 나와 있는 else if가 되겠습니다. 19번 수식에서 순서 제어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보시면은 쭉 읽어보시면 다 올바른 내용인데 답원 볼게요. 수식에서 괄호가 없으면 시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산된다. 마치 맞는 말 같아요. 이런 건 틀리기 굉장히 쉽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왼쪽에서 오른쪽이잖아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있죠. 앞쪽에 곱하기, 그 다음에 뒤쪽에 더하기가 나와 있으면 왼쪽에서 오른쪽 말이 되지만 앞쪽에 더하기, 뒤쪽에 곱하기가 있다면 곱하기부터 수행을 하기 위해서 뒤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식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연산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 조심하셔야 돼요. 20번 보 프로그램의 매개변수 전달 방식 중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것은? 매개변수라는 것은요. 저희가 어떤 함수를 호출할 때 그 함수가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값을 전달해 주는 것. 그것을 매개변수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매개변수의 주소를 형식매개변수에 전달하는 방식이고 형식매개변수의 값을 변경시키려면 실매개변수의 값도 변경된다. 형식매개변수의 값을 변경시키면 실매개변수의 값도 변경된다. 여기서 이제 좀 차관을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소 그 다음에 값도 변경 그리고 반환되는 값이 여러 개이거나 배열 전체를 전달하는 경우에 주로 이용된다. 이건 뭐냐면요. 주소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컬 바이 레퍼런스 참조 방식이에요. 가번에 나와 있는 컬 바이 레퍼런스가 답이 되고요. 이 컬 바이 레퍼런스의 경우에는요. 저희들이 메인 주함수에서 부함수를 호출할 때 주함수에서 전달해 주는 값이 주소값이에요. 주소를 주기 때문에 받은 쪽에서 그 주소를 통해서 원래 있는 주함수 쪽에 있는 변수들의 값을 조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약간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지만 여기에 보시면은 여러 개의 값을 반환하거나 배열 전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주소나 어떤 양쪽 값의 변경 값이 여러 개 전달되는 경우에 컬 바이 레퍼런스다. 한번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시고요. 21번 스택 구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보시면요. 가번에 선입선출 알고리즘 선입선출이라는 것은 First in, First out이죠. 이것은 무슨 구조입니까? Q 구조죠. 1번에 나오는 것은 Q를 설명하는 것이고요. 나, 다, 라는 것은 라까지는 스택 구조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 스택에 대한 설명도 한 번은 반드시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22번 하나의 변수에 동시에 서로 다른 두 이름이 바인딩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뭐예요? 별명이죠. 그래서 라 번에 별명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은 운영체제 관련 문항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상개혁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가상개혁장치라는 것은 주기혁장치의 메모리가 한정적이라는 것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법이죠. 보시면 주기혁장치의 용량보다 훨씬 큰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프로그램 실행시 주소 변환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상주소를 실주소로 변경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이것을 저희가 맵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맵핑 테이블이라는 것을 이용하게 되죠. 가상개혁장치의 구현 방법은 페이징과 세그먼테이션 그래서 페이지 단위를 이용하는 게 페이징이고요. 세그먼트라는 단위를 이용하는 게 세그먼테이션이죠. 라 번에 보시면 수행 중인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주소가 반드시 주기혁장치에서 사용 가능한 주소이어야 된다. 이것은 없는 거죠. 어때요? 저희가 가짜 주소를 만들어서 쓰기 때문입니다. 2번, 다음 운영체제의 형태 중 처리 시간에 제약이 있는 업무에 가장 적합한 것은 처리 시간에 제약이 있다는 것은 빠르게 직접 즉시 처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실시간 처리 시스템을 쓰셔야 됩니다. 온라인으로는 실시간 처리 쓰셔야 되죠. 그래서 온라인 리얼타임 시스템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3번, 다음 중 운영체제의 발달 과정을 옳게 나열한 것은 운영체제의 정말로 초기 시대에는요. 일괄 처리 했습니다. 그래서 일괄 처리 배치 프로세싱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가상 메모리, 메모리 자체가 작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시분할 처리, 맨 마지막에 분산 처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 순서, 일괄, 가상, 시분할, 분산 순서를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4번, 유닉스 명령에 대해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pwd, mkdir, ls 각각 어떤 것인지 더 보아주시고요. cd 보시면 디렉토리 이동 명령으로 디렉토리 구분이 역슬래시로 돼있다라고 했는데 역슬래시가 아니고요. 슬래시입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틀린 거예요. 디렉토리 이동은 맞습니다. 하지만 뭐라고요? 슬래시로 구분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 도스하고 연관되어 있는 내용은 저희가 학습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mkdir이 도스의 md랑, 또 ls가 도스의 dir과 같다라는 것도 한번 지금 더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다음 중 운영체제의 세대별 발달사의 특징으로 잘못된 것은? 1세대 보시면 일괄처리 시스템, 2세대의 다중 모드가 나오는데요. 다중 모드는 3세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3세대에서는 범용 시스템 개념이 도입됐다고 나왔죠. 그래서 3세대라는 것은요. 2세대에 나왔던 시분할이나 리얼타임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아울러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3세대에 나온 것이고 그것을 다중 모드라고 합니다. 4세대는 네트워크 운영체제나 분산 운영체제가 되죠.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가 있을 때 1세대 일괄처리고요. 그 다음에 2세대에서는 시분할이라든지 리얼타임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3세대에서 다중 모드, 4세대에서는 네트워크나 분산 운영체제입니다. 6번 다음 중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시스템 소프트웨어하고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죠. 그리고 전자계산기, 즉 컴퓨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나오는 프로그램을 말하고요. 또 전자계산기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라번 볼게요. 전자계산기와 사무자동화 기기를 연결해서 사용하기 위한 기술이다.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사용자가 어떠한 동작, 목적을 이뤄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프로그램을 말하죠. 그래서 라번이 틀려있습니다.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통신기술이 필요하겠죠. 7번 다음 중 주기역장치 내에 상주하면서 전자계산기 운영 전반에 대해서 감시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자, 감시를 한다. 누구예요? 스퍼바이저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중 로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로더 중에서 절대 로더라는 것은요. 로더의 기능 4가지 중에서 적재만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자, 로더의 기능 4가지가 기억나시나요? 할연, 재적이라고 해서 할당, 연결, 재배치, 적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적재만 하는 것이 절대 로더입니다. 보도록 하죠. 절대 로더는 목적 프로그램을 미리 정해진 특정한 위치에 적재시킨다. 맞죠? 상대 로더는 목적 프로그램을 기억장소의 빈 곳 또는 적당한 곳에 적재시키고요. 또 절대 로더의 바인딩은 컴파일 중에 일어나고 상대 로더의 바인딩은 실행 중에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에 있는 연결 로더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자, 이것이 상관이 없는 로더입니다. 그래서 절대 로더나 상대 로더에 대해서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9번 순차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공유자원 혹은 공유자원 그룹을 할당하는 데 사용되며 데이터 및 프로세저를 포함하는 병행성 구조는? 자, 이게 무엇이냐면요. 저희가 자원을 갖다가 사용을 할 때요. 하나의 자원은 한 번에 한 것만 하나만 들어가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가 사용 중에는 다른 애들이 사용 못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A가 사용하고 나오면 B가 들어가서 사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CPU를 갖다 대상을 한다면 CPU도 마찬가지죠. 한 번에 하나의 자원만 처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들어가서 사용 중에는 다른 애들이 기다리고 걔가 나오면 또 들어가고 자, 이렇게 여러 명이서 하나의 자원을 공유하면서 같이 시행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병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병행성 구조를 나타내는 것은 모니터인데요. 자, 모니터라는 것 자체가 그런 자원의 병행성을 갖다가 지원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입니다. 항상 진입부에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지 체크하고 사용할 수 없다면 기다리고 사용할 수 있다면 들어가고 또 한 녀석이 나오게 되면 다른 녀석을 받아줄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바로 모니터 구조입니다. 한 번 그 용어를 보아두시고요. 10번 프로세스 제어블록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프로세스 제어블록이라는 것은 프로세스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블록이죠. 보시면 나번, 다번, 라번을 한 번씩 읽어두셔야 되고요. 가번 보시면 운영체제가 제어를 다른 프로세스에게 넘겨줄 때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 정보를 삭제한 후 넘겨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 정보는 다시 저장을 해두고 새로운 것을 가져와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번, 다번, 라번은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한 번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11번 교착상태에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것은 자, 교착상태에 발생할 수 있는 조건 4가지가 있었죠. 무엇이 있었나요? 자, 보시면 상호배제 있고요. 점유 및 대기, 비선점, 하나는 뭘까요? 환영대기, 원을 그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제로서 동생과 누나가 나오고 케이크와 포크가 있을 때 누나는 케이크만, 또 동생은 포크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서로 하나씩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기다리기 때문에 저희가 원 모양으로 자원할당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점유 및 대기, 비선점, 상호배제, 환영대기까지 해서 4가지 조건이라는 것을 잘 알아두시고요.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엉뚱한 것이 하나 섞여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여기에 환영대기 적혀있고요. 선점으로 바꿔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2번, 인터럽트 시계의 시간 할당량이 종료될 때 발생하는 인터럽트는 시간 할당량이 종료됐다는 것은요. 그 타이머가 아웃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터널 인터럽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시험에서는 SVC 인터럽트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3번,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가능하지 못한 상태를 무한정 기다리고 있다. 무엇인가요? 교착상태죠. 교착상태는 그 정의 자체도 시험 문제에 잘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로 잘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대드락, 교착상태입니다. 14번,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주격장치에 동시에 적재되어 있어서 이들이 CPU를 시간적으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자, 다중 프로그래밍이라고 하죠. 그리고 CSV 효율은 높아질 거고요. 사용자는 반응 속도에 대해서 느끼지 못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느낀다면 이런 방법을 쓰지 말아야 되죠. 라 번에 보시면 이것이 옳은 설명입니다. 한 프로그램이 입시 역할을 하는 동안에 다른 프로그램은 CPU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병행구조가 되는 거죠. 일종의 15번, 다음 중 시간적 지역성의 증거로 보기 어려운 것은 공간적 지역성은 길이가 길다라고 했습니다. 뭐가 있냐면 프로그램의 순차적인 수행, 굉장히 길죠. 변수의 선언, 배열, 이렇게 세 가지가 공간적 지역성의 증거입니다. 공간적인 지역성만 한번 외워볼까요? 배열, 프로그램의 순차적인 수행, 변수의 선언, 그리고 나머지 루프나 서브루틴, 스택, 이런 것들, 또는 집게 같은 것들은요. 시간적인 지역성의 증거가 되겠죠. 16번, 기억장치를 인터리빙하는 주요 목적은 인터리빙이라는 것은요. 메모리를 모듈별로 나눠서 동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주기억장치의 접근속도, 액세스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듈로 나누어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아두시고요. 17번, 다음 중 유닉스의 특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유닉스라는 것은 서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스탠드 언론이 아니라 서버 시스템을 사용되는 것이죠. 나머지 시언어로 작성되어 있고 멀티타스킹, 멀티유저, 또 네트워크 기능이 풍부하다라는 것을 보아두시기 바랍니다. 18번, 다음 중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닌 것은 운영체제가 하는 서비스는요. 무엇을 하죠? 자원을 관리하고요. 사용자에게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게 되죠. 자, 보시면은요. 라번의 원시 프로그램을 목적 프로그램으로 변환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언어번역기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컴파일러가 하기 때문에 라번이 틀려 있습니다. 19번, 그림과 같은 기억장소에서 두번째 공백의 14K 작업 공간에 13K 작업을 할당할 수 있는 기억장치 배치 전략 기법은? 만약에 최초적합, 퍼스트핏을 쓴다면 16K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최적적합이라면 단편화 공간이 가장 작은 것이기 때문에 14K에 들어가겠고요. 최악적합이라고 한다면 가장 단편화 공간이 많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30K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최적적합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문제 굉장히 잘 풀어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최초, 최적, 최악적합 방법을 썼을 때 과연 어느 곳에 그런 메모리를 할당받는지를 여러분들 직접 할당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20번, 어떤 프로세스가 프로그램 수행에 소요되는 시간보다 페이지 교체에 소요되는 시간이 더 많은 경우 어떻게 되죠? 효율이 뚝 떨어지죠. 그림 생각나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다가 뚝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저희가 무슨 현상이라고 했죠? 네, 스트레싱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나번에 나와 있는 거죠. 페이지 폴츠라는 것이 많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몸매 교환이 많이 일어나는 것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두셔도 되겠습니다. 21번, 컴퓨터 사용자가 컴퓨터의 본체 및 각 주변 장치를 가장 능률적이고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바로 무엇인가요? 운영체제죠. 그래서 운영체제가 저희 컴퓨터 시스템의 자원을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22번, 비선점형 스케줄인 기법으로 짝지어진 것은 스케줄인 기법에 선점과 비선점이 있죠. 자, 선점이라는 것은 시행하는 도중에 완전히 종료하지 않고 나가고 다른 애가 또 CPU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비선점이라는 것은 일단 한번 CPU를 배정받으면 수행 끝까지 계속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보시면은요, 비선점형 First in, First out, Shortest, First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기 나오고 있는 RR이라던가 또는 Shortest remaining time 이런 것들은 선점형입니다. 선점형 세 가지 Round, Robin, Shortest remaining time 또 하나, Multi-Level, Feedback, Q 이렇게 세 가지는 선점형이고요. 나머지가 나온다면 그것이 비선점형입니다. 23번, 기억정치 관리 전략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세 가지죠. 반입, 배치, 교체 그래서 영어로 봐주세요. Patch, placement, replacement 자, 이때 반입은 예상 반입과 요구 반입이 있었고요. 배치라는 것은 최초, 최적, 최악이라는 세 가지가 있었고요. 교체는 또 상당히 많은 종류의 교체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24번, Unix에서 파일이나 디렉터리 파일이 생성되면 그 속성을 등록하게 됩니다. 이러한 파일에 속성을 나타내는 정보들을 저장하고 있는 것은 자, 이것은 저희들이 학습 내용을 살펴보지 않았지만 용어를 좀 알아주세요. 무엇이냐면, I-Node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I-Node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일반 파일 시스템에서 파일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을 FCB라고 하거든요. File Control Block이라고 해요. 프로세스에 관련된 것은 PCB라고 하죠. Process Control Block 그랬을 때 Unix에서는 이 FCB를 I-Node라고 부른다는 것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5번, 데닝이 제안한 프로그램의 움직임에 관한 모델로 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주격장치에 유지되어야 하는 페이지의 집합을 의미하는 것은 자, 페이지의 집합이라고 나오게 되면요. 여기 벌써 집합이라는 단어 하나밖에 없죠. 나번에 워킹셋이 있죠.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단일 시간에 유지되어야 하는 페이지들의 집합인데요. 무엇이냐면 시간치가 있다고 했을 때 1, 2, 4, 1, 3, 2, 4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 중에서 1번, 2번, 3번, 4번 이라고 해서 이 4개의 페이지가 어떤 단일 시간에 유지되면 좋은 그런 워킹셋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항을 모두 풀이해봤는데요. 문제수가 조금 많았죠. 저와 같이 간단하게 풀어봤지만 여러분들께서는 문제를 반드시 정독해 가면서 하나하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